자 그래서 여기서 직선으로 일단 나가고 여기 잠목 있을건데 아마 죽이고 쭉 가서 저 끝에 여기로 들어와서 방금 또 뭐야 저거 약간 환각같은거 좀 보나본데 일로 내려간 다음에 뭐야 여기도 있어? 아 뭐 이렇게 많아 여기 설마 두마리 아니지 여긴 그 다음에 요 아랫방 있잖아요 이중에 한개 안봤을거에요 아마 이중에 하나는 봤을건데 어 여기 뭐있다 둘다 안봤나? 아 테이프3가 있네 여기 딴거는? 여기있다 어 GLA 박사 딴사람이요? 클래스3의 아니네 카스네? 카스3의 화합물은 일찍이 무너져내린 농가 폐허에서 산악조사팀에 의해서 발견된 샘플이다 이 샘플은 그곳 대부분의 팀원들이 행방불명된 후에야 정부의 주목을 끌 수 있었고 실험 목적을 하는 우리 실험실을 오게 되었다 이 샘플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카스트 테이프랑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몇몇 큰 차이점을 보인다 테이프 안에 담긴 소리의 스펙트럼 사진은 일반적으로 실존하는 소리 구조나 파형이 아닌 아메리카 대륙에서 서식하는 동물 또는 수목의 형태와 흡사한 모양을 띈다는 것인데 이 테이프를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하고 성취한 몇몇 연구원들은 바야고토스라는 허구의 존재에 집착하는 증상을 보였으며 그들 대부분은 정신적인 문제로 입원하게 되었다 이야 이 테이프가 그냥 단순한 게임상 연출이 아니고 설정이 따로 있었네 아무것도 없다고? 이게 깨진건가? 아닌데? 깨진 소리 난건 어디지? 그러면 나가서 옆에 여기 아 여기는 아까 조사한 방이네 그러면 안 본 데가 아까 거기 하나 맞는데 자 그럼 모든 방 다 봤거든요 아 근데 안구도 못 얻었고 안구는 파여있고 아 뭐야 잠깐만요 아이템 목록을 좀 보자 테이프를 설마 재생을 하고 와야되나? 그럼 힌트가 나오나 그 안에? 눈알 없는 시체 디버그 기록 유실됨 테이프를 한번 보고 오는게 남아있긴 한데 테이프를 본다고 뭐 나오는건 아닐거라서 아마 그건 아닐거 같긴 한데 테이프 일단 들어보고 오자 S요? S는 세이브 포인트에요 S는 세이브 존 죽을거 같으니까 세이브 좀 하자 여기가 있어요 방금 방 근데 라디오 아 여기 있구나 아 그럼 그냥 들어도 되나? 3번 이걸 안에서 안되는걸 수도 있으니까 한번 봐봐야겠다 불 나오는 중 이건 또 뭐야 여기 완전 생뚱맞은 장소인데? 밖으로 나갈 수 있나? 빨간거 뭔데 어? 뭐야 뭐야 이게 이게 뭔데 이게 뭐야 움직임 있는거야 지금? 어디가? 뭐 집안이나 조사해볼까? 집안에 뭐 괴물이 사나? 침대는 아무도 없고 침대 침대 hina 핫 침대 핫 침 침 침 침 침 침 밖에는 비가 주룩주룩 오고 있고 마치 마인크래프트 같은 그런 그래픽으로 성냥 불태워주면 되나 이제? 지금 밥이 없어가지고 고통받고 있으니까 그거를 불태워주면 될 것 같은데 이 안에서 아이템을 얻는 거는 그 뭐냐 집어드는 거 말고 획득하는 건 처음 아닌가? 성냥을 가지고 이걸 해볼까? 안되네 한번 봤으면 안되네 방금 침대에 총 같은 게 있었던가? 여기? 성냥을 으따 쓰는 걸까? 불 붙이는 데가 있었던가? 지금 저쪽 전등이 안 켜져있긴 한데 사용이 안되는데? 어 뭐야? 아 이런 공간이 있었구나 이거 뭐 잡거나 그러는 게 요 과거 회상에서는 안되고 이거 뭔데 이거? 뭐야? 대면 뭔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오케 2층 가봅시다 2층 나가는 길 어디야? 2층 뭐 보유관 같은 데인가? 아 아니네 예배당 뭐야 이거 보기엔 그냥 민간데? 2층에 무슨 예배당 같은 데 있어요? 이거 뭐야 우상? 우상과 성냥? 불태우면 되나 이거? 2층은 저게 다고 우상과 성냥을 얻었으니까 여기 가볼까? 이쪽으로 나갈 순 없나? 어 살펴볼 수 있다 It's broken down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지금 나는 여기 전등만 안켜져있는 게 이게 좀 신경쓰이는데 성냥을 얻었으니까 여기다 쓰는 것 같은데 아 여기 뭐가 있네 아 날로구나 그래픽 구려가지고 수납장인 줄 알았잖아 장작이 필요해? 장작 우상 넣고 떤 아이템 써지나? 아니야 안되네 우상 넣고 성냥을 불 붙이면 좋을 것 같은데 어 네 이거 나무 어딘지는 가르쳐주세요 내가 볼 때는 여기서 의자 하나 갖고 오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의자 하나 챙길 수 없나? 이거 부셔가지고 목재로 넣고 불 붙이면 좋지 않나? 보통 이제 나무라 하면 나가서 아마 밖에 있겠죠? 야외에 이게 그런 표시 아닌가 이벤트? 여기 나무 한 그루가 덩그러니 있는거 보니까 이거겠네 더 트리즈 무빙 뭐 위드아웃 애니 윈드? 바람 없이도 흔들리고 있다 이상하다 도깨가 있어야 되나 설마? 보슬라면? 아니면 아 여기 따로 있네 아 뭐야 완제품이 있었네 나는 만들라고 생각했어 이걸 불 붙이기 오상 태워 됐어 네 어떤 바람도 없이도 자 그래서 3번 테이프를 봤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생겼을 법한 변화가 저 랩 1시 저게 열렸지 않았으면은 별다른 성과는 없는건데 안돼 안열려 자 여기가 안구인식하는데요 오! 뭐야 그냥 열려있잖아 아 진작에 와볼걸 난 당연히 눈깔 어디서 구해야 열리는 줄 알았는데 아 진작 그냥 와볼걸 자 그래서 다른 공간에 왔는데 여긴 지도 없구요 그렇게 박사는 왜 가지고 뭐야 왜 어? 어우 깜짝이야 아 아 아니 누렁아 여기 대체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아이구야 반려견 찾았어요 우리집 개인데 이 녀석이 애초에 시초가 된 이거 찾으러 여기를 들어온건데 자 브런들 박사꺼구요 닥터 피치니니 박사는 미쳤다 박사는 희생양을 부르짖으며 사무실에 있는 나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나는 박사를 죽인 대신 머리를 가격해서 기절시킬 수 밖에 없었다 아니 잠깐 들쥐 분비물 챔버와 연결된 침수 통로 혹시 그곳을 이용하면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뭐 뭐라고 들쥐 분비물 챔버와 연결된 침수 통로를 찾으면 내가 나갈 수 있겠다 그럼 뭐야 나 순간 게임 오버된 줄 알았잖아 아 설마 설 미안하다 미안하다 누렁아 내가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아래로 내려가기 힘들 것 같다 들어가기엔 너무 구멍이 작다 아 아 나 진짜 이씨 지금까지는 좀 아 그냥 갈까 막 이런 말을 했지만 요번 거는 나 때문에 당한 거니까 또 버리기도 좀 그러네 아 고장난 것 같다 뭐야 이거 분손잡이 그러게 걔 찾았으니까 이제 끝인가 싶었는데 거기서 또 떨어져 버리네 지금 이벤트 모드 같아요 템을 하나도 못 들어 어 들어진다 이제 이젠 템 가능 그래서 여기 어딘데 여기로 옮겨? 뭐야 여기 어디야 어 인벤토리가 가득 찼다고? 그럼 안되지 어 뭐야 알아서 떨겄네? 집어들어 자물쇠 따기 한 쌍을 취득했다 여기도 연출인가? 인벤토리 제한이 있는 게임이었어 이거? 저 저렇게 녹화하면 저거 분명 돌연변이 화되가지고 나 괴롭히는 거 아님? 아 여기다 쓰는 거구나 성공 권총 탄약 아 또 탄약 주는 거 보니까 싸우라는 거잖아 이거 고장 났다 가보면 없을 거야 아마 이래놓고 다시 돌아가 보면 어 브런들 박사 너는 왜 이렇게 입이 험하냐 책임 한 번 더 줄게 어이구 아 나 그 창 다시 이쪽으로 옮길라다가 쏴져 버렸잖아 아 책임 한 번 더 줄까? 조금만 더 가면 이곳에서 빠져당할 수 있다 하지만 피치니니 박사의 애완동물이 비상 위협 창고를 지키고 있다 내가 쳐다본 녀석은 움직이지 않지만 내가 눈길을 돌리면 이내 녀석은 가까운 반경 안으로 다시 나타난다 누군가 이 문서를 찾게 되면 부디 조심하길 바란다 녀석이 아직 이 주변에 있을 수도 있다 이쪽 게임 창 활성화하다가 한 발 쐈잖아 저장 어쨌든 브런들 박사가 지금 눈이 없는 채로 어디 갔어요 야 여기 넓다 이거 뭐야 아 커튼 세이브왕은 여기라는 걸 한 바퀴 돌았다는 거네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볼까 뭐야 이건 일단 칼 들자 딱 영화 속에 이 턴 할 때 짠 하고 나오는 그런 구조네 괴물이 짠 하고 흥미를 끌만한 건 보이지 않는다 움직일 수 있었는데 귀찮아서 엎여왔다고 이 사이에 어딘가 아이템이 있는 거 아니야 땅에 잘 봐야겠는데 없네 이런 데서 이제 숨어가면서 영화 속에서 총격전하고 그런 장소 느낌 여기도 안 왔던데고 여기도 안 왔던데고 아 캡이네 어 잃어버린 왼쪽 안구? 그렇다는 거 오른쪽 안구를 찾으면 되나 이제? 근데 이미 어 깜짝이야 아 이거 뭐야 뭐지 이거? 이거 뭔가 내가 딱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이렇게 따라오는? 아니네 뭐지? 조사해야 되나? 어? 뭐 뭐요? 뭐세요? 뭐야 뭔데 뭐야 움직여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돼 뭐가 막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이거 뭐요? 뭐야 쥐? 아 쥐들이 내 몸을 파먹어서 나는 이대로 죽는다 이렇게 사망 이벤트인가 근데? 연출인가 이거? 근데 이제 와서 눈가를 찾는 건 왜일까? 브런들 박사의 눈가를 찾아주는 건가? 아까도 근데 한 번 게임 오버 이렇게 뜨고도 이벤트였던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꼭 해야 되는 걸 수도 있어 어 뭐지? 약간 달라졌어 확실히 이거 때렸다가 아까 그 뭐야 방향 가리키고 있는 건가 지금? 어? 여기로 가라고? 여기 내가 오 오 온데 아니네? 아니 열쇠를 주고 가라고 하든가 뭐야 또 없어졌어? 지금 장난해? 어이씨 이건 또 뭐 뭐 어쩌라고? 여기 아 여기 또 안구가 필요한 데가 있네 아까 거기 가서 눈가를 하나 다시 얻고 근데 아까 그게 연출이었을 수도 있으니까 어이 뭐야 자꾸 깜짝스럽게 갑자기 이렇게 나와 연출이었을 수도 있으니까 눈가를 남아있나 찾아보고 없으면은 아까 거기 가서 눈 좀 다시 구해오자 포즈 바뀌었어 방금 아 여기 아니었다 근데 보통 이쪽에 왼쪽이 있었으니까 저쪽에 오른쪽 눈깔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왼쪽 눈깔 찾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이쪽 방에 둘 다 있나? 어 이게 왼쪽 눈깔 어 뭐야 없어? 설마 로그라이크 아니면 이미 있는데 인벤토리 창에는 표현이 안되는 그런 아이템인가? 아까 얘가 어 여기 서있었는데 지금 없어요 또 뭐 여기 뭐 뭐 어쩌라고 아직 있다는 것 같음? 왜 여기를 가리키는데 이거 갈 수도 없는데 어쩌라고 뭐세요? 뭐세요? 재밌었습니다 휘파람 불면서 죽읍시다 로스트인 비보였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요게 첫번째 눈깔 찾았던 그런 장소 근데 한번 죽고 나서부터는 안나와 다시 아마 제가 볼 때는 얻은 상태가 되어있는게 맞는 것 같아요 어 뭐야 다시 나왔어 또 요번엔 아 이랬다 저랬다 하네 자 왼쪽 눈깔 찾았구요 이제 오른쪽 눈깔만 찾으면 안구인식 되겠는데 아우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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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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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개로 아우씨 아우야 죽을 뻔했어 방금 아우야야야야 아우 놔 자꾸 바로 옆에서 나와 아우야야야 아우 아우 한개로 가능한거 아니야? 에 다음은 죽어요 그리고 모기를 공격해도 죽고 이 상태에 세이브하자 그래 눈깔 한개 얻은 상태에 세이브 좀 하자 루거에요 이게? 그냥 권초 아니에요? 어? 어? 어 이건 이벤트다 오케이 다르다 다르다 자기 손을 어 아 나한테 눈깔을 뺏어서 지이한테 끼웠어 그럼 이제 고맙다고 나한테 뭔가를 해주겠지 더이상 안나울라나 그럼? 아 이번엔 반대쪽 오케이 그래 한개 갖다줬으니까 여기있던 토사물에 다시 가서 보면은 어 이번엔 조사가 안되네? 저놈이 그냥 눈 인식해서 문 따주나? 가봐야겠다 저기 저기 저 가운데로 들어가는 아 뭐해 너 아 아 아 나 진짜 아하 아하 진짜 이 자식 아 나 일부러 그러나 이거? 어우 아 여기 아 되게 이상한데 있다 여기 뭐야 되잖아 아 또 또 지 혼자 가가지고 인식했네 아 그냥 뭐 연출이라도 좀 넣어놓든가 엘리베이터다 어 끝인가보다 지금까지 다 틀렸잖아요 좀 맞추고 그 얘기를 하면 내가 믿었지 경계 경계 사주 경계 언제나 이런데 이런데 항상 조심해야돼 이런데 손이 탕 하고 로스트인 비보 너무 재밌었구요 제 별점은 10개 중에 2개 드리겠습니다 게임 바이 아쿠마 키라 자 걔는 지하에서 행복하게 잘 살겁니다 그래서 저는 위로 올라가서 남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제가 별점을 2개씩이나 주다니 모션 캡처 바이 렌 네 제가 참여했죠 제가 참여해서 이렇게 모션 캡처를 해줬죠 제 닉네임이 있군요 블러드 바이 렌 렌이 만들어서 똥김이라고 더 타임 이즈 레이트 뭐야 너무 늦었다고? 이미 늦었다고? 연출이네 이거 세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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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구 레이트 레츠 쏘티리스 어 역시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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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하는거야 지금? 필요한 것은 눈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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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 연출은 좋다 오오 이거봐 이거봐 한쪽에서만 오나?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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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잘라보여 오지말라고 오지말라고 얘도 환상보라본데? 이 엔딩 페이크 연출은 좋다 확실히 한참 남은 것 같아 이 게임 뭐야 어 또 탄약 주는 거 보니까 이거 상당히 남았는데 불량이 거기다 테이프 4도 안 나왔으니까 엔딩이 나오는 건 좀 뭔가 이상하긴 했어 시기상으로 저장 그런가? 저 녀석이 쏘티리스인가? 자 일단 요까지 합시다 이게 불량이 꽤 긴 것 같으니까 처음 듣기로는 한 5시간? 4시간에서 5시간 사람에 따라서 뭐 어 3시간 반 뭐 그렇게 걸린다고 들었는데